비트코인은 이 영상을 찍은 시점으로 7,700만원 대를 기록하고 있는데 사상 최고가인 1억원을 달성했을 지난 3월 13일 대비 20% 가까이 하락한 가격이죠 올 상반기까지만 해도 비트코인 관련 전망은 긍정적 내용이 많았는데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가 지난 1월에 11개의 비트코인 현물 ETF 상장을 승인했고 4월에는 비트코인 공급이 반감기를 맞았기 때문이죠 현물 ETF로 인해 비트코인 수요가 늘지만 반감기 때문에 공급은 줄어 수요, 공급 원리에 따라 가격이 오를 것이라는 논리였죠 미국 중앙은행 등 세계 각국의 중앙은행이 올해부터 기준금리를 내릴 것이라는 전망도 비트코인 강세 예측에 힘을 보탰는데 기준금리가 떨어져 시중 유동성이 많아지면 비트코인과 같은 위험 자산에 더 많은 돈이 공급돼 가격을 밀어올릴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최근 상황은 이와 거리가 멀다고 볼 수 있어요 그 이유가 과연 뭘까요? 사실 비트코인은 자산 자체의 기초 체력이라고 할 만한 게 없어 가격 등락을 예측하기는 쉽지 않죠 주식은 기업 실적이 좋아지면 배당 등 주저하는 여력이 커지기 때문에 더 많은 사람이 그 주식 매수를 원하게 된다는 식으로 펀더멘탈 분석을 할 수 있는데 그러나 비트코인은 현금 흐름이 나오는 자산이 아니어서 그런 분석은 사실상 불가능해요 금처럼 수요 공급 예측이 이 자산 가격을 전망할 수 있는 더 유일한 방법인데 이와 관련해 각국 정부가 마약 등을 사고파는 어둠의 거래 단속을 강화하는 게 비트코인의 가격 부진의 원인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어요 지난 1월 발표한 동남아시아 지역에서의 카지노, 논세탁, 불법 뱅킹 등 불법적인 거래에 활용되는 암호화폐가 전체의 1% 미만이라고 주장하지만 이는 크게 과소평가됐고 암호화폐는 불법 온라인 도박 산업에서 자금을 세탁하는 데 가장 인기 있는 수단 중 하나로 밝혔죠 게다가 최근 텔레그램 창업자 그리고 최고 경영자인 파벨 드로프가 텔레그램 내 사이버폭력, 마약 밀매 등 각종 범죄 행위를 방치했다는 이유로 지난달 24일 프랑스에서 체포된 것도 비트코인 가격 하락을 부채질하고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죠 일론 머스크 역시 텔레그램 창업자인 드로프를 당장 석방해야 한다며 언론 자유에 대한 침해라면서 즉각 석방해야 한다고 주장했죠 머스크는 미국을 비롯한 자유 진영의 헌법은 언론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며 민주주의에 대한 위기라며 이 같은 일이 벌어지면 나중에는 밈을 좋아한다는 이유로 처벌당할 수 있다고 비꾸기도 했죠 이어 드로프는 4일간 구금된 후 500만 유로, 하나로 약 74억 원의 보석금을 내고 석방을 했어요 텔레그램이 암호화폐 거래의 커뮤니케이션 허브로서 큰 역할을 하기 때문인데 텔레그램이 흔들리면 이 메신저로 의사소통을 하고 비트코인으로 대가를 주고받는 음성적 거래 생태계가 위태로워진다는 거죠 그러나 텔레그램 기반의 암호화폐 돈코인 가격이 이번 체포로 급락했고 이에 따라 비트코인은 반사 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어요 비트코인이 다시 8천만 원대를 반납하며 주춤한 배경은 경기침체 우려재현인데 지난달 오일코인 시가총액 427조원이 날아간 블랙 먼데이 때와 마찬가지로 경기침체에 대한 불안이 투심을 위축시켰는데 특히 미국의 8월 공급관리협회 제조업 구매관리자 지수가 미국 경기에 대한 불안에 불을 지폈는데 지표는 47.2로 발표돼 예상치 47.5와 기준선인 50을 밑돌았죠 5개월 연속 위축 국면에 물렸어요 이 가운데 오는 11월 미국 대선 전까지 매수 기회를 잡아야 하는데 올해 미국 대선이 끝나기 전까지 시장은 신중한 태도를 보유하고 앞으로 8주 안에 매수 기회를 잡는 게 좋다고 판단하고 있어요 그래서 올해 2024년 마지막 기회라고도 할 수 있는 엄청난 불을 얻을 수 있는 방법까지 이 영상에서 다 알려드릴 테니까요 우리 시청자분들 그리고 구독자분들은 이번 영상 꼭 끝까지 시청해서 좋은 정보 많이 받아가셨으면 합니다 여러분들 지금부터 제가 하는 얘기 집중해서 들어주셔야 하는데요 혹시 요즘에 그런 생각하신 적 없으세요? 요즘 코인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공감이 가실 텐데요 우리가 흔히 아는 유명 거래소 예를 들어 업비트 혹은 비썸과 같은 대형 거래소에서 그나마 다른 거래소들보다는 안전하다고 여기고 있는 투자처에서 거래를 하고 계실 텐데 이상하게 요즘 따라 수익이 나지 않고 손절을 해야 하는 상황 그리고 제때 손절을 하지 못해 물려있는 경우 많지는 않으신가요? 요즘 비트코인에 악재가 쏟아져 나오고 있죠 건물 상장 지수 펀드 ETF 자금 유출 그 위대한 미국이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로 투자 자금 이탈 친 암호화폐로 알려진 버널드 트럼프의 대선 승리 확률이 떨어지는 등 수많은 악재가 쏟아지고 있는 가운데 아직도 이제는 코인 시장은 답이 없다 끝물이다라고 하는데 아직도 이 말 믿고 계신가요? 비트코인은 현재 8천만 원대를 유지하며 조정을 받고 있는 상황이에요 정말로 암호화폐 세계가 끝물이다라고 하면 8천만 원대를 유지할 수 있을까요? 대불장이라고 알려진 2021년대에도 비트코인 가격은 8천만 원을 유지했었죠 여러분들은 현재 코인 시장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가요? 그래서 어떤 행동을 하고 계신가요? 여러분들 오늘 영상은요 투자 방식으로는 돈을 벌 수 없는 이유와 시대의 흐름에 맞는 투자를 해야 큰 부로 이어질 수 있는 방법까지 쉽게 알려드릴게요 비트코인이 1억 원을 돌파했던 지난 3월 이후 그때 암호화폐 시장과 지금 상황을 돌아봤을 때 지나치다 싶다 만큼 생각이 들 정도로 하락 중인 알트코인들 통상적으로는 원래는 오른 만큼 내리는 게 상식이나 제대로 오른 적도 없는 알트코인들조차 큰 조정을 받으면서 여기저기 회의의 목소리들이 들려오고 있어요 이번 불장에서 알트코인 시즌은 없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 투자자들 어떤 현상에 대해 파악할 때는 과거 사례에 대한 이해는 정말로 중요한데요 미국의 투자가이면서 전설적인 투자가의 대표로 많이 알려진 워렌 버핏을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텐데요 워렌 버핏은 이런 명언을 남겼는데 환희에 팔고 공포에 살아라는 말 혹시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이것이 투자시장에서 바이블처럼 전해내려오는 명언 중 하나가 된 이유는 남들이 두려워할 때 남들이 공포에 떨 때 투자했던 것이 드라마틱한 수익률을 가져다준 사례들 때문이에요 이에 투자시장에서 과거 사례를 기반으로 직접적이나 간접적으로 경험한 분들은 하락을 기회로 삼으라는 이야기를 자신있게 할 수 있죠 남들이 공포를 느낄 때 혹시 탐욕이란 감정이 느껴지시나요? 느껴지신다면 이젠 지긋지긋한 개미지역에서 벗어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참고로 지난 2021년 불장에서 암호화폐 시장은 끝났다 혹은 가망없다라는 얘기를 듣던 많은 알트코인들이 보란듯이 두퉁수를 치며 큰 수익률을 선물한 경우가 꽤 있었죠 이에 이런 과거의 경험을 비춰볼 때 현재 알트코인에 대한 많은 사람들의 부정적인 목소리는 알트코인 조정장의 끝이 다가오고 있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2021년 불장에서 100배 혹은 그 이상의 수익률을 보여줬던 알트코인들에 대한 경험을 바탕으로 그 비슷한 조건을 갖춘 알트코인은 여전히 2024년에도 존재하고 있고 지금 이 순간에도 남들 모르게 수익을 보는 사람들이 많아요 여기저기에서 알트코인은 끝났다 가망없다 이런 얘기들을 들으실 때마다 불안하신가요? 알트코인 시장이 끝났는지 아닌지 그 정답은 그 누구도 아직 모르는 게 사실이에요 시간이 지나봐야 누가 정답이었는지 알게 되겠죠 그리고 중요한 거는 투자 시장에서 누가 하는 얘기가 아닌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자기만의 기준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만 내 인생을 책임져주지도 않은 거면서 아무 말 대잔치를 하는 다른 사람들의 말 때문에 이리저리 흔들리지 않을 수 있게 되죠 이 하락장에서도 마음만 먹으면 매일매일 공부하고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는 사례들이 넘쳐나고 있어요 하루아침에 짠하고 나타나는 결과는 절대 없어요 저 또한 다음 알트코인 불장을 위해 정말 열심히 준비하고 있어요 물론 저도 틀릴 수 있지만 정말 최선을 다했기에 후회는 없을 것 같고 제가 그동안 공부하고 경험한 것이 맞는지 테스트해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거라고 생각하기에 설레이는 마음도 커요 그래서 제가 그동안 시장 조사하면서 공부하고 어떻게 해야 크음으로 이어질 수 있는지에 대해 알려드릴까 하는데요 여러분들 비트코인 이더리움이 ETF에 승인이 된 거는 다들 아실 텐데요 ETF는 인덱스 펀드 거래소에 상장시켜서 주식처럼 거래할 수 있도록 만든 펀드를 뜻해요 암호화폐 시장에 대해서 두려움이 있거나 안전하지 않다고 여긴 기업들이나 기관 그리고 대량 거래들과 같은 이들한테 안전하게 거래를 할 수 있게 만든 시스템을 말하죠? 여기에서 이제 결론이 나버린 거죠 예전을 돌아보면 코인 시장에 불장이 자주 일어났던 것은 이름만 들으면 다 아는 기관들 블랙록이나 그레이스케일 같은 거대한 투자 기관들의 자금이 유입되어 초대형 세력들이 움직이는 알트코인으로 폭발적인 상승을 가져오는 건데 이제는 이들도 ETF에 승인이 된 비트코인 그리고 이더리움에 집중을 하는 상황이라 그렇게 자주 봤던 불장은 일어나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 중소업 기관들도 메이저 코인을 제외한 알트코인들의 투자를 해볼까 하는 마음도 점차 사라지는 거고요 관심이 사라지니까 알트코인들도 점점 죽어나는 거죠 알트코인이 왜 망할 수밖에 없을까요? 초대형 세력들의 관심이 끊기자 내림차순으로 중소업 기관 그리고 일반 투자자들까지 관심이 사라지니 제도권 밖에 있는 다른 코인들은 힘이 없어지고 앞으로 상장 폐지가 될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투자를 해야 하냐라고 궁금해하실까봐 이제부터 제가 제대로 설명을 해드릴게요 2024년에는 AI 테마 열풍이 찾아온 다음에 민코인 RWA 베이스 순으로 불어왔었죠? 이처럼 암호화폐 시장은 비트코인 상승의 시작으로 대량 고래 대형 기관 같은 어마어마한 자금들이 특정 테마에 흘러들어와서 그와 관련된 코인들이 전체적으로 상승이 나오는 순환 펌핑이 존재하는데요 투자로 돈을 벌고 싶으시다면 지금부터 집중하고 잘 들어주셔야 해요 예전에 코인으로 초창기에 투자해서 돈 벌었던 만큼의 돈을 벌 수 있는 기회가 곧 찾아옵니다 요즘 시대가 굉장히 빠르고 트렌드가 확확 바뀌죠 젊은 층들이 가장 관심이 많은 투자는 바로 민투자인데요 지금 당장 유튜브 쇼츠 혹은 틱톡을 봐도 요즘 유행하는 무슨 무슨 챌린지 그리고 어떤 춤을 따라하는 등등 어떤 한 유행이 돌면 급속도로 퍼져서 누구나 다 한 번쯤은 들어봤을 정도로 관심이 상당히 뜨거운데요 여기에서 바로 게임이 끝난 거죠 특히나 젊은 층들은 시대의 유행에 민감하고 시대를 이끌어가고 있는 세대들은 바로 밈코인에 투자를 해요 지금의 젊은 층들은 밈코인에 투자를 하는데 로또 복권 살 돈 5천원 만원 같은 소액인 돈으로 리스크를 최대한 줄여 투자를 해 수억, 수십억의 부를 얻을 수 있는 것처럼 밈코인 투자를 전혀 우습게 보면 안됩니다 국내 현금 부자 11위권에 있는 한 인물이 벌어들인 돈은 무려 거의 8조에 달하는 돈을 벌었으니까요 기존에 코인들은 서서히 상승을 해왔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장난으로 시작했던 밈코인은 오히려 그 어떤 코인보다 높은 상승률을 보여줬죠 그것도 아주 단 기간에 말이죠 이렇게 단 기간에 큰 상승이 나왔던 대표적인 코인이 바로 밈코인의 시초인 도지코인을 따라서 만든 많은 사람들이 아는 시바이누 코인인데요 제 이전 영상을 보신 분들이라면 다 아시겠지만 시바이누는 고작 10개월 만에 무려 161만 배에 상승이 나왔었던 걸로 유명한 코인이죠 만원만 넣어놨어도 161억원 30만원만 넣었어도 4,800억원 300만원만 넣었어도 무려 4조 8천억원이라는 어마어마한 돈을 벌 수 있었는데요 하지만 시바이누는 이미 시가총액이 너무 많이 올라서 지금 당장 투자를 해도 수익을 얻기는 쉽지가 않아요 시바이누 다음으로는 페페코인이 있죠 페페코인 역시 3주라는 아주 짧은 기간 동안 500만 퍼센트의 수익률을 기록했는데 어떤 투자자는 380만 달러 이상의 이익을 실현했고 하나로 환산하면 약 50억 이상의 수익금을 달성한 거예요 이러한 밈코인들은 아직도 많고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그만큼의 상승률을 보인 코인들이 많아요 이 시장의 최대의 장점은 시가총액 상위권으로 누구나 다 할 만한 메이저 코인이 돼버린 도지코인, 시바이누, 페페코인과 같은 코인들을 제외하고는 비트코인의 장세하고는 전혀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점이에요 순수하게 인기만으로 엄청난 돈을 벌어갈 수가 있죠 물론 그러기 위해서는 트럼프 대통령과 같은 유명인사에 언급이 동반되었을 때 더 큰 시너지가 나오기도 하지만 이건 너무 알턱이 없죠 밈코인의 도상급인 일론 머스크와 같은 대형 유명인 같은 사람이 어떤 걸 언급할지 전혀 예측을 할 수 없는 부분이니까요 그래서 가장 좋은 방법은 트렌드나 유행에 대해 빠르게 캐치하는 방법인데 이것 또한 관심사가 다르거나 시간이 없어서 트렌드를 빨리 읽지 못한다면 빠르게 캐치하기가 어려울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너무 어렵다면 이렇게 최신 정보들과 트렌드를 미리 읽어서 전부 다 알려드리는 저희 영상을 꼭 챙겨봐야겠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투자를 하면서 가장 많이 하는 실수가 있는데 밈코인도 마찬가지지만 어떤 투자를 하더라도 너무 확신에 차고 너무 욕심을 부린 나머지 오를 거란 기대만 너무 강해서 너무 많은 돈을 한 가지 종목에만 투자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항상 투자의 기본 원칙은 리스크 관리입니다 물론 밈코인이 적은 돈으로 100만배, 천만배 갈 수 있다고는 하지만 여기에도 어느 정도 나름 리스크가 있고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 밈코인에서 리스크 관리란 무엇일까요? 어차피 밈코인이 적은 돈을 투자할 거고 적은 돈이라 그게 상관없다 이걸까요? 100만배, 천만배를 간다고 해서 그것만 너무 믿고 욕심을 부려서 올라가는 것도 계속 가지고 있을 게 아니고요 이것도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예상하는 수익을 그려두시고 해당 수익에 접근했을 때 과감하게 수익을 보고 나올 줄도 알아야 한다 이거예요 그렇게 나왔는데도 그 종목이 더 많이 올라가서 배아파 하실 게 아니고요 또 다른 투자처는 얼마든지 있으니까요 그만큼 올라갈 수 있는 다른 코인에 또 다시 재투자를 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너무 욕심을 부리지 않으셨으면 하고요 언제나 투자는 항상 리스크 관리가 중요하다는 거 그리고 또 밈코인이라고 예외가 아니라는 걸 염두하시길 바랄게요 정말 현실적으로 냉정하게 생각해봤을 때 우리 같은 개미 투자자 그리고 서민들이 복권 한 장 살 돈으로 정말 큰 수익을 맛볼 수 있는 진짜 리스크가 적은 투자 시장은 밈코인 투자밖에 없다는 걸 아셨으면 좋겠고요 매번 강조를 드려왔지만 단순히 5천원 만 원을 투자해서 하루 사이에 수억 수십억의 부를 얻을 수 있는 시장은 바로 여기 밈코인 시장에 있다는 거예요 저도 수없는 차트 공부를 해서 벌어들인 돈보다 그냥 생각 없이 넣어둔 밈코인 투자를 통해 더 많이 벌어봤기 때문에 이 방법을 알려드리는 거예요 새로운 밈코인들은 여전히 나오고 있고 제2의 도지코인 제2의 시바이누 같은 코인들이 우리가 미리 알아버리지도 못한 채 어느덧 이미 뭐 몇천 배 몇만 배 뛴 코인들이 여전히 많아요 이러한 투자는 단순하게 돈을 벌 수 있는 기회가 아니라 인생 역전 신분 상승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줬어요 흔히 밈코인을 얘기하면 밈코인에 대해 잘 모르시는 분들은 이런 말들을 하곤 해요 밈코인은 가치가 없다 밈코인은 비전이 없다 밈코인은 사기가 많다 이러한 사고 방식이 오래된 투자자들이 갖고 있는 생각이죠?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투자하고 있는 코인들은 정말로 앞으로 오를 수 있다고 확신을 하실 수 있나요? 그래서 제가 ETF 그리고 조건을 달성하지 못한 종목들은 앞으로 가치가 없어질 거고 가치가 없어지니 사라진다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렇다면 이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는데 이러한 질문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너만 하면 되지 왜 그 방법을 알려주냐 그러면 저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러한 방법을 상세히 알려드려도 하는 사람들은 극소수예요 하는 사람들만 하고 아는 사람들만 한다는 얘기죠 젊고 어린 사람들도 트렌드에 빠르고 날카로운 사람들만 하고 있지 안 하는 사람들이 더 많다는 것도 이 시장의 매력이라고 할 수 있죠 전 세계 인구의 약 7% 정도가 암호화폐를 보유하고 있다는데 지금 암호화폐를 보유하고 있는 것만 해도 여러분들은 전 세계에서 7% 안에 드는 선구자가 되는 거예요 앞으로 뒤늦게 따라온 사람들이 우리를 미래를 내다보는 선구안이 있다며 선구자라고 부르면서 진작에 했어야 했다며 후회를 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코인으로 인생 졸업하는 거 어렵지 않아요 아무것도 안 하면 아무것도 바뀌지 않는다는 점 기억해두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밈코인을 선택하는 기준은 10가지 정도 되지만 그 중에 몇 가지를 알려드릴게요 먼저 밈코인을 거래할 때는 안전한 게 중요하겠죠 거래소가 가장 중요한데 보안성, 수수료, 시장 접근성 먼저 이거를 판단하고요 그 다음에 밈코인 시장 분석을 합니다 밈코인 시장의 현재 추세와 기술적, 기본적 분석을 통해 앞으로 상승이 나올지의 판단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리스크 관리입니다 리스크 관리는 밈코인 투자에서 필수적인데요 먼저 투자 금액을 5%에서 10%로 제한하는 것이 좋은데 이는 급격한 손실을 피하는 데 도움을 주죠 이러한 선택 기준을 바탕으로 제가 오늘 준비한 종목은 바로 이 코인인데요 이 종목은 제가 생각하는 10가지 기준에 부합하는데요 제가 생각해봤을 때 장기적으로 수만 배 이상 갈 거라고 보고 있고요 단기적으로는 100배 이상의 상승률을 보일 코인으로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은요 긴 영상을 시청해주신 우리 시청자분들 그리고 구독자 분들을 위해 선물을 드릴 테니까요 그리고 아직까지 구독과 좋아요 안 하신 분들은 한 번씩만 해주시길 바랄게요 구독은 아니더라도 좋아요만 부탁드릴게요 그러면 바로 이 코인을 공유를 받을 수 있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화면에 보이시는 제 번호 010-543-3815 이쪽으로 성공! 올해에는 우리 모두가 성공적인 투자를 했으면 하는 마음으로 문자 내용도 성공이니까요 성공! 이렇게 문자를 보내주시면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반드시 이 코인을 살 필요는 없어요 투자라는 거는 여러분들의 선택이고 그로 인한 책임 또한 개개인한테 있죠 근데 여러분들이 이 코인에 대해서 이름만이라도 한 번 받아보시고 실제로 이 코인이 단기간에 100배 상승이 나오는지에 대해서 관망하는 걸로도 되게 재미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나서 판단은 여러분들이 그때 가셔야 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어차피 이 코인은 앞으로 수천배 수만 배 이상 갈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냥 재미삼아 만원 5만원만 담아놓으시라고 나중에 정말로 크게 수익을 볼 수 있는 그런 종목이니 재미로만 접근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종목을 이 영상에서 바로 공유를 해드리면 이 영상을 보고 너무 많은 사람들이 이 코인에 탑승하게 되면 너무 무거워져서 제대로 된 출발을 못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개별로 제가 따로 공유를 해드리는 거고요 요즘 불법 리딩방과 단톡방들이 성행을 하고 있어요 이런 사기업자들이 종목만 따로 빼서 돈을 받고 팔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요청하신 분들만 받으실 수 있게 제가 따로 개별로 공유를 해드리는 거고요 아직 참여를 못하신 분들께 다시 한 번 알려드릴게요 문자를 보내주시면 모든 신청 과정이 완료가 되니까요 010-543-3815 이쪽으로 성공! 이렇게 문자를 보내주시면 됩니다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문자를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영상을 마무리해볼 건데 밈코인은 소액으로만 투자를 해야 한다는 점 그리고 리스크 관리가 중요하다는 점 알려드리면서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저는 더 좋은 영상으로 다시 찾아뵐 테니까요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면서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이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